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강사 윤윤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3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인천편으로 만납니다 인천지역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학부모 엄청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쨌든 가장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이걸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가장 고등학교 진학을 한다 중3학 부모님들, 학생들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기고등학교가 있고 후기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가, 시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기전형과 후기전형이 있다 전기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특수목적고 과학, 예술, 체육계열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는 전기고등학교고요 후기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고, 국제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에 들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전형은 전체 학교를 통틀어서 하나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면 과거 지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만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했던, 마이스터고에 지원해서 떨어진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특별전형에 떨어진 학생들은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외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과학고등학교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 전형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의 방식에 따라서 학교장이 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고등학교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후기고등학교는 인천 같은 경우는 특수지 일반고등학교가 있어요 강화, 옹진, 그리고 영종지역엔 특수지 일반계 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평주나 일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고, 국제고등학교 이렇게 자유로운 사립고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후기고등학교, 전기고등학교는 지원 안하고 후기고등학교만 지원한다 내지는 전기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후기고등학교 네 개 중에서, 네 개의 유행 중에서 어디를 갈까? 이걸 고민을 처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수지 고등학교는 강화, 옹진, 영종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지원 자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장이 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출신 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해서 해당 고등학교에 일괄적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선발 방식은 중학교 석차 영문부의 백분위, 석차 백분위의 순서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장에 따라서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기고등학교의 후기고 중에서 일반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후기, 일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주지에 있는 해당 학교에 속한 전체 학교 그리고 지원 가능한 공동학교 군내에서 전체 학교를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당연히 지망순서는 자기가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자가 결정해서 희망순위를 적으면 전체 학교 군내에 속한 전체 학교 그리고 공동학교 군내에서 이렇게 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정대상자 선발 방식은 중학교 석차백분위에 따라서 평준화지역 일반계 모집 예를 들어서 10개 고등학교가 있고 100명을 모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석차백분위에 따라서 100명을 일단 합격시키고 난 뒤에 그 100명이 합격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게 될 그 100명이 합격된 학생들이 배정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 일단 1단계 일반계 고등학교를 1단계에서 합격을 했으니까 배정대상자가 되고 그 배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지원을 누가 합니까? 자기 지망순서에 따라서 지원자가 선지원을 하고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불합격자 중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의 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준화지역 일반계 배정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을 생각해도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지원했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평준화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 배정원서를 안 냈어 그러면 당연히 배정해줄 수가 없겠죠 근데 원서를 제출했는데 내신기중 석차백분위에 따라서 안 돼? 그러면 배정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석차백분위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평준화지역의 일반고 배정대상자는 선발된 자는 미달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추가 모집 및 정기고, 특수지 일반계 고등학교에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가 없다 합격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든 합격하면 다른 데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공동학교군의 인원 배정 방식입니다 학교군을 1학교군과 2학교군, 학교의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1, 2학교 공동학교군에서 각 고등학교의 정원을 감안해서 1, 2공동학교 인원을 배정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1학교군하고 2학교군, 1학교군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내가 속한 지역을 잘 보시면 되겠죠 1학교군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그리고 남동구, 연수구 남학교가 17개 있고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학교군 안에서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들은 그러니까 1대 1이 넘어서요 그러면 1, 2공동학교군의 고등학교 정원을 감안해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교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2학교군은 부평구, 계양구, 공학 9개, 그리고 남고 7개, 여고 7개가 있거든요 2학교군은 여기 부평구, 계양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교군은 서구가 되겠죠 그래서 서구에는 공학 8개, 남고 3개, 여고 2개, 3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1학교군, 2학교군에서 모집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동학군으로 넘어가는데 이 공동학교군은 1, 2공동, 1, 2를 묶어서 공동학교군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학교군에서 추가 인원을 남는 인원을 선발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방식은 선 복수 지원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추첨을 이루어지는데 이때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항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왜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바로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는 저기를 가게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칙 자체가 근거리 배정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바로 근처에 있다고 해서 배정해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집 앞에 학교가 있어도 멀리 갑니다 저도 고등학교 배정 그렇게 받았거든요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 저 멀리 가장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군에서 가장 먼 학교로 배정받는 이건 왜냐하면 근거리 배정방식이 아니고 랜덤 추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집 앞에 바로 학교가 있더라도 그 학교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 내가 지원을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랜덤 추첨이라서 전산 추첨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불로 제1지망자가 정원 미단일 경우에 지망자 전원을 제1지망교회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100명이 정원인데 90명이 모집하면 1지망으로 쓰는 모든 90명은 1단계 합격을 해버린다 라는 이야기에요 나머지 제2지망자 중에서 이제 2지망으로 A고등학교를 쓴 학생들을 나머지 10%를 채우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2지망에서도 안 되면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 이렇게 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지원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망자를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배열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쉽게 생각하면 성적순으로, 석차 성적순으로 쭉 배정을 하고 난 뒤에 1등부터 10등까지 한 고등학교를 보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고등학교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 A고등학교 1번 B고등학교 2번 C고등학교 3번 D고등학교 4번 다시 A고등학교 5번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는 거 A고등학교 5번이 아니고요 A, B, C, D, E A, B, C, D로 갔잖아요 그러면 5번은 D가 가져갑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컨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배정 모집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쭉 일렬로 세우고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선 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평준화 지역 일반계는 일반계 지원자는 1지망 첫 번째 고등학교 두 번째 고등학교 세 번째 고등학교 쭉쭉쭉 N지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몇 번 쭉쭉쭉 지황을 그 고등학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써서 떨어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붙은 학생은 당연히 일로 1지망에서 이 학교를 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지망을 일로 배정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외고 썼습니다 국제고 썼습니다 자사고 썼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1지망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1지망 합격했으니까 뒤에서는 다 빼버리면 되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지망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사고를 쓰고 외고를 쓰고 특목고를 쓰는 학생은 1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지망이 1지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쭉 나간다 자기가 그 지역의 존재 1학군에 존재하는 개수만큼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전형에 특수목적고등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외고고, 국제고, 고등학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 개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한 개입니다 전국에서 한 개 그 다음에 전형의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평준화 지역에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 가능하지만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고 2지망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발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외고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별로 선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절차는 외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건 자유랑 사립고등학교 좀 유사하게 자기주도학습 전형 자체는 똑같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신을 반영합니다 영어 내신 그리고 출결은 감점 요소로만 작용하고요 정원의 1.5배에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이렇게 1단계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성적 160점 1단계 성적 160점을 주고요 면접 40점을 줘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영어 내신 성적은 중학교 2, 3학년에 원점수 성취도 수준을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기별로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2단계 면접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1단계는 어쨌든 중학교 내신 영어성적으로 결정되는데 대부분 A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면접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이고 꿈과 끼의 영역이다 그리고 인성 영역이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자기주도학습이나 지원동기, 진로계획이 어떠니? 라고 하는 자기주도학습 영역 그리고 인성 영역에서 핵심적인 인성요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핵심적인 인성요소는 중학교 활동을 하면서 배려나 나누느냐 협력이나 타인, 존중, 규칙, 준수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드러내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영역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조금 더 고등학교가 중요하게 보는 건 당연히 자기주도학습 영역이 되겠죠 그죠? 요걸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령 사립고고요 인천 하늘고 인천지역이 이제 인천 하늘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발 방식을 보면 1단계 2배수로 성적합니다 성적, 중학교 성적 240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점수 80점으로 보게 됩니다 1단계는 240점 교과 성적 230점에 출결 감점으로 보게 되는데 반영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 총 4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국어 40, 수학 60, 영어 60, 과학 40, 사회 40 요렇게 해서 240점 만점이다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 2학년 40%, 3학년 60%, 20, 20, 30, 30 요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합격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일단 1단계 선발을 하고요 그 1단계 합격한 학생들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먼저 자기소개를 쓰는게 아니라 1단계 통과하고 나면 자기소개서 입력기간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80점으로 반영하고요 자기주도학습의 영역에 60점 그 다음에 인성영역에 40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과 진로계획 그리고 독서 핵심 인성요소가 반영된 중학교 활동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면접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발을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그걸 다 읽고 그 학생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습하면서 학생부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그 학생한테 질문하는 문제를 막 이렇게 뽑아내서 면접 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자기주도학습 어떻게 했니 진로 어떻게 했니 독서 어떻게 했니 핵심 인성요소 어떻게 반영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질문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제 공통 질문 하나 있고 추가 질문 두 가지 개인별 학생별 추가 질문 두 가지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는 학생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중학교 석차혁명부 인천지역은 이제 작성 기준일이 11월 24일이고요 원서 접수를 보면 과학고등학교 8월 마이스트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지 일반계 쭉 요렇게 일정들이 나와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인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고등학교에서 멋진 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인천편에 대한 이야기를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